전 세계의 우리 백희성 역사 강사와 함께하는 강의를 늘 긴 강의를 들어주시는 우리 수많은 팬 여러분 정말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주신 우리 테헤란노 대학교의 소중한 수강생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제 강의를 촬영해 주시는 우리 황인경 작가 여러분 여러분? 나 이렇게 이상한 황인경 작가님 그리고 방금 소개해 주고 가신 우리 나만의 연설문을 써라 나만의 연설문 내가 돈 주고 샀다니까 책을 내가 책을 돈 주고 사는 경우는 거의 1년에 한 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윤번기 위원장님 여기 같이 찍은 사진 올라갈 겁니다 제가 드디어 억반장자 브랜드텔링이 시즌4, 정확하게 1년 만에 시즌4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정말 중차대한 시국에 서울에서 구로구에서 확진자가 80명, 90명이 나왔다 그러고 이런 와중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섯 분이나 오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감사하고 지금으로부터 1년 전 3월 11일 날 억반장자 브랜드텔링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1년 전입니다 그때 정류와 물류의 제왕이라고 하는 록펠러 강의로서 이 강의가 시작됩니다 그 강의를 처음 기획한 사람이 저 뒤에 앉아있는 윤번기 기자입니다 이걸 한번 해보세요 형님 그게 언제냐 1월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3월 달에 강의를 하는데 1월 달에 저에게 형님 이 세계의 슈퍼리치를 한번 강의를 해보십시오 근데 그 슈퍼리치를 하는데 잘 보세요 뭐 이 사람이 처가 몇 명이었고 뭐 첩이 몇 명이고 이혼을 몇 번 했니 혼의 자식이 몇 명이니 뭐 무슨 사생활이 어떠니 저떠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도대체 이 사람이 뭘 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벌었으며 도대체 무엇을 해가지고 그렇게 또 한 가지 조직을 그렇게 구축했는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사회적으로 권력과 명예를 어떻게 획득했고 도대체 이 사람의 재산 증식 행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전 세계 한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가져왔는가 거기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자 오늘 보고 그러죠 저는 그 백기성 학과장님이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약 한 달간의 준비를 거쳐서 록펠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뭐냐면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아마존 아마존이라고 하는 사이트의 CEO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 그 다음이 마윈 그 다음은 손정희 이렇게 흘러가다가 세 번째 시간에 억만장자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억만장자 세계 랭킹 1위의 부자는 누구인가 역대적으로 그죠 그 보니까 중국의 오병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최고더라 그러니 오병감 그 다음이 뭐냐면 공상희, 쿵샹시 이름 만드는 여자 같죠 아니에요 남자예요 그 다음이 모두가 잘 아는 제 4부는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로스차일드가 전 세계의 그 부재가 이렇습니다 그들은 과연 전 세계의 그림자 정부인가 제가 뭐라고 그랬던가요 개똥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그걸 가지고 악플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너 이 새끼 로스차일드 재단에서 고용된 사람이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이야 한 달에 그 돈 얼마 주겠어요 뭐 천 원, 이천 원 주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 강의를 주최한 사람이 윤번기다 하도 그래 놓으니까 윤번기 위원장이 무슨 록펠러 재단에 소속된 사람 진짜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엠비엠 뭐하러 나가겠어요 저 사람이 그렇게 되면 록펠러 재단에서 다 하게끔 일을 주는 사람이래 이놈이 테헤란노 대학교 그러니까 록펠러하고 비슷하대 정신 차리라고 좀 생각해 주십시오 제발 그래서 우리 둘 다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악플을 많이 받는다 그 다음에 시즌 투어를 또 보니까 헨리 포드 그 다음에 칼 벤츠 뭐 이름만 딱 들으면 이게 아 이게 무슨 회사의 사장인구나 여기 오시죠 어 그런 사람이 엉만장자가 아니면 누가 엉만장자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 그 다음에 루퍼트 머독이라고 하는 폭스 TV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사장 예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중속 시간이 흐르고 올라 월트 디즈니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지나서 제이피 모건이라든가 이런 걸 다 지납니다 지나서 마침내 오늘 이병철이라는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시즌 포 예 이 록펠러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 강의 유튜브가 빵 떠오릅니다 빵 떠오릅니다 심지어 제가 운영하는 채널도 아닌데 노래하는 역사 콘서트라는 유튜브 채널이 그게 오로지 저가 강의한 걸로만 채워져 있거든요 그건 제가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딴 사람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동반 상승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보면 그 구독자가 지금 3만 명이 넘어가는 오늘 이 시간부로 제 유튜브 채널 브랜텔러 백이성 강사가 17,800명을 돌파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딱 두 강의가 앞에서 이끈 겁니다 노래하는 역사 콘서트의 사도세자와 영조 그게 정확하게 그저께 밤에 2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200만 회 근데 작년 3월 30일경에 사도세자와 영조는요 고작 해봐야 9천 회였습니다 9천 회였습니다 록펠러가 지금 현재 한 26만 회 정도 가거든요 근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도세자와 영조가 왜 그렇게 히트를 치나 내가 무슨 텔레비에 나온 설민석이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어요 최태성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심용환이도 아니고 심용환이 알릴레오에 자주 나오니까 얼굴을 알렸지 한홍구 선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전우영 선배도 아니고 내가 전우영 선배는 맨날 무슨 인기 유튜버들한테 트위터로 인용되잖아 전우영 선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아닌데 저 사람이 왜 그렇다고 무슨 라임 양처럼 아주 이렇게 화사한 분위기의 여성분이 나와 하는 것도 아니고 수다몽처럼 이렇게 아주 뭐라 그럴까 그래픽을 잘 띄워서 여자분이 아름다운 여자분이 나와서 록셀라나 뭐 이런거 얘기하는 것도 아니면 록셀라나 누구신지 모르시죠 오토슬레이만의 그 아주 세계 5대 정복군주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오토슬레이만의 아주 그 우리로 치면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연상군의 장록수 같은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록셀라니는 그래 이걸 거쳐가지고 뭐냐 이 록펠러 강의 1주년 기념 강의가 거의 내가 봐줬다 그러니까 3월 4일날 원래 이 강의가 돼야 되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을 미루었습니다 미루고 나서 오늘 아침에 딱 보니까 뭐 록펠러 강의한지 1주년입니다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에 지난 뭐 추억 이런 거 뜨잖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본 거예요 야 참 감개가 무량하다 이게 벌써 1년이 됐구나 그죠 유튜브는 유튜브는 삼월 그 11일날 강의를 하고 그때 유튜브는 제가 유튜브로 뜨지를 않았기 때문에 4월 6일날인가 올라갔습니다 유튜브에 그러고 나서 4월 10일부터 갑자기 구독자가 폭증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구독자가 저기 다 제가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아시죠? 이거 왜 가서 한번 눌러달라고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병철 얘기하면서 다 나와요 지금 윤봉기 위원장이 뭐라고 하던가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팔고 있습니다 지인들한테 가서 이거 하나 사줘라 아닙니다 자 그게 아니고 그 다음날부터 뭐래 정확하게 내가 모은 백 한 칠 명 정도의 구독자의 두 배를 뛰어넘는 숫자가 새벽에 갑자기 간파돼요 한 삼백 몇 십 명이네요 내가 자다가요 벌떡 깼어요 새벽에 내가 꿈꾸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돼서 제 콘텐츠만 다 합치니까 한 4만 7천 명 정도 되는 연인원이 두 채널에 중복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용기 있게 이 강의를 시도합니다 용기 있게 우리 사회에서 삼성이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아 뭐 멋있다 나 저기에 취직하고 싶다 똑같은 취업인데 대학교 4학년 때 4학년에서 나 삼성에 정규직으로 들어갔어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옆에 친구가 그렇게 됩니까 두 가지 감정이 일어나죠 첫 번째 진짜 축하한다 속으로는 에이씨 내가 가야 되는데 정말 지금 뭐 네보다 잘난 거 있다고 그거 가는데 자 그다음 뭐야 잘난 거 있다고 거기 가는데 이러잖아요 가서 일이 힘들든 뭐 이게 빡세든 어쩌든 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도 가고 싶다 이거야 내가 예전에 저기 노량진에 가서 무슨 저기 재수생들 모아놓고 강의하는데 그랬다니까 선생님 저는 뭐 성격이 활동적이기 때문에 저는 취직하면은 제가 노조위원장도 될 수 있고 다 할 수 있대 지금 문제는 취직이 안 되는 거래요 취직을 해야 뭘 할 거 아니냐 이거야 그 친구가 곱들이를 하더니 삼성에 노조가 없다는데 내 노조를 들어가서 설립하겠다 나를 삼성에 취직을 시켜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누구나가 부러워하지만 또 뭐야 분명한 건 뭐예요 혐오의 감정이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저 기업은 노조를 탄압하는 기업이야 저 기업은 뭔가 이 뭐 빅브라더 같은 존재가 위에 딱 있어가지고 슈퍼컴퓨터가 없던 시절부터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감시하고 조금만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하면은 쳐내버리고 심지어 옛날에 그런 말 많았죠 뭐 손발톱 검사도 뭐 어떻게 2주마다 한 번씩 해가지고 이거 검사 통과 원하고 단정하지 못하면 잘라버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삼성이 아시겠습니까 이상하게 그런 이미지가 좀 있다 뭔가 저기에 들어가면 단정해도 아니 그럼 이러면 단정하면 나쁘나 그건 아니죠 그죠 우리 집안도 보니까 삼성하고 직접적인 관계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취업을 해가지고 정규직으로 있었던 사람 그런 관계가 어디 보자 하나 둘 셋 한 네 분 정도 계시네요 네 분 정도 가까운 친척으로 치자면 뭐 친가 외가 처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네 분 정도 계시네 근데 지금도 거기 삼성에 계속 계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사오정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낸 게 아마 삼성이지 싶어 45세대면 정년이다 이거 있죠 나가라 이거예요 35세인가 36세대 가지고 과장으로 진급 못하면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아마 그게 삼성이 처음 만들어낸 말 그러니까 삼성의 어떤 현상을 보고 무슨 이게 저 강사들이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시작했던 그런 말이지 싶어요 내가 이 강의를 한다니까 많은 구독자분은 좀 젊은 분으로 예상되는 분이 이 사람이 누구냐 한 20, 30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87년에 죽었거든 내 초등학교 6학년 때 죽었다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데리고 왔어요 둘이 무슨 관계겠지 그렇지 않으세요 이 사람을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은 그냥 유튜브도 끄고 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회생활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을 반대하든 찬성하든 간에 내가 저기 동남아시아 저 강의하러 댕기잖아요 그 다음 내가 동남아시아 강의할 때 그래 그 미얀마 할 때 아홍산 수지하고 탄슈에 장군하고 둘이 딱 놓습니다 악수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은 이 악수가 어떤 악수로 보이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탄슈에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99%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미얀마에 약 20년 동안의 철권 통치를 했던 군사독재자 아홍산 수지를 약 8년간 가평연금을 시키고 저거 노벨평화상도 못하게 직접 수상도 못하러 하게 했던 그 장본인 그 장본인하고 민정이앙하고 난 다음에 아홍산 수지가 수상이 아니라 국가자문력인가 그걸 대고 난 다음에 악수하는 거예요 웃고 그 사진의 웃음을 보고 있으면 나는 비장함이 느껴져요 아홍산 수지가 얼마나 이 탄슈에를 죽이고 싶을까요 그렇죠? 내가 늘 하는 말이 동남아시아 옆에 여자가 누군지 모르겠는 사람은 이 강의실에서 나가세요 내가 그런다고 아홍산 수지를 모르는 그런 배경 지식도 갖추지 못한 사람한테 난 강의 안 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러면 아무도 안 나갑니다 누가 나가겠어요? 그렇죠? 아무도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성 무슨 반도체 공장 중공식인가 그래 이 사진이 여기 보세요 그때만 해도 이런 명찰을 다 타는 거야 그렇죠? 이게 비뚜루마이 차는 거야 자기가 직접 차는 거야 이거 아니 비서가 와서 채워줬으면 이래 비뚜루마이 하겠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진 한 장에서 그걸 느끼는 거야 이병철이 어떻게 해야 돼? 크다 미소를 갖고 옵니다 왜 이건희하고 같이 잡았을까? 머리가 새까만 거 보니까 이건희가 점도 아닙니까? 그렇죠? 반도체를 누구의 건의에 의해서 받아들였어요? 이건희의 건의에 의해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빠꾸러 세 번 났습니다 이병철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마 설탕하고 양복이 최고다 알겠나 설탕은 어느 회사입니까? 제일재당 그 다음에 양복은요? 뭐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알겠어요? 설탕하고 양복이 최고다 알겠나? 만도체에 웃기다 이런 게 세 번입니다 그 네 번째에 오케이 네가 그렇게까지 추진한다 하면 한번 해봐 그 인자 시작하죠 이 신문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적어놨어요? 왠지 후계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자 그로부터 4년 뒤 이건희가 후계자가 됩니다 그 기자가 상당히 지금으로 치면 이 기사가 성지순례입니다 성지순례 지금으로 치면 아이고 그 기자 대단하네 그죠? 그 기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금 좀 유명한 기자 같으면 그때 이미 햇병아리 때 이런 기사를 썼으면 이렇게 하겠는데 모르겠어 아무리 취하도 모르겠어 이병철 이병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1년 신라호텔 뷔페에 한복 디자이너 이해순 씨가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하려고 밥 먹으려고 그죠? 신라호텔 뷔페에 뭐하러 가겠어요? 밥 먹으러 갔지 그래갔더니만 한복 디자이너인데 그 한복 관련한 미팅을 식사와 동시에 하기 때문에 바이어들과 함께 어떻게 돼요? 한복을 입고 가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넓은 그 진짜 한복 그리고 또 바이어하고 같이 가서 그 좋은 신라호텔 뷔페 해가지고 밥 먹고 이러는데 아니 그냥 뭐 저 색동 저고리 이런 거 입겠어요? 얼마나 또 궁중 대례복 이런 것도 입고 갔을까요? 내가 그런데 직원이 그럽니다 죄송한데 저기 한복같이 이렇게 품이 너무 넓은 거는 좀 좀 못 들어오십니다 이래 된 거예요 이 바이어들 앞에서 먼 개 쪽이고 이거 너무너무 화가 난 이 디자이너가 트위터에다 글을 올립니다 내가 신라호텔에 가서 이렇게 당했다 일파만 파가지고 일파만 파 그래가지고 사 신라호텔 측에서 해명문을 냅니다 한복이 품이 너무 넓어가지고 부패는 이렇게 자꾸 돌아다니죠 그래가 밟으면은 서로 위험하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해명 같지도 않은 차라리 안 내놨으면 좋았을 해명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신라호텔에서 고해 2011년 4월달에 일본 무슨 행사가 열렸는데 기모노 입고 이렇게 행사 사진 찍은 걸 누가 찾아내가지고 기모노는 되고 한복은 안 되나 한국의 호텔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한복이 그렇게 위험한 옷이면은 38선에다 한복이 피가지고 보초세 아프면 되겠네 북한군들 전멸하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말 역시 친일 기업이다 이병철은 이완용의 손자라더니 이런 가짜뉴스 근데 이 가짜뉴스가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의혹 삼성그룹 홍보실에서 이걸 일부러 부인하는 거다 뭐 걷잡을 수 없이 퍼졌어요 그래서 이부진이 누구예요? 이부진이 이부진이 누구예요? 원래 이름이 이유진이거든요 어렸을 때 하도 몸이 아파가지고 이름을 바꾸면 몸이 좀 건강해질 거다 이래가지고 이유진입니다 원래 이름이 이부진으로 바꿉니다 부자된다 할 때 부자를 써가지고 오래 살아라고 이건희하고 홍라이가 그렇게 했어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식이 지금 어린 자식이 아픈데 여러분들 내도 내 딸이 재작년에 수술 받았어요 지금 그 저 뭐야 확진자 있는 저기 어디야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개복 수술 받았어요 그때 말 잘못한 사람하고 나 지금도 말 안 해요 왜 이런 거 있지? 그런 거는 수술도 아닙니다 이랬던 사람 아직도 말 안 해 자식이 그렇게 그 개복 수술을 하는 것도 내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엉엉 우는데 그 어린애가 아파서 간다 생각해 보세요 부자고 나발이고가 어디에 있나?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옛날에 조선왕들 어린 새끼들은 안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홍력 돌면 죽는 거고 네이원 난리 나는 거예요 허준 그 드라마에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1910년 음력 2월 12일 87년 11월 19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완용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분은 이완용은 어디? 우봉이 씨 또 이렇게 얘기하면 우봉이 씨 종치내에서 난리 난다? 왜 우봉이 씨에서 어떻게 돼요? 종치내에서 파버렸어요 파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그냥 놔두실래요 그거? 그냥 놔두면 욕먹지 근데 난 그것도 더 웃긴 게 우봉이 씨 종치내에서요 여러분 1800 1884년인가 그 사람이 개화원에 벼슬을 얻어갈 때 그 사람이 개화원에 벼슬을 얻어가가지고 저기 뭐야 김옥균이하고 서재필이가 밀려나는 바람에 갑신정면의 원인이 됩니다 그 이완용이를 뽑아올린 사람이 민영환이에요 민영환이 그랬어요 당대의 명재상 김홍집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당대의 명재상은 무슨 개뿔 민영환이 내 내 사람 보는 안목을 한만 믿어봐 이완용이 이게 조선을 위해 큰일을 할 거야 앞으로 이랬어요 말대로 된 거죠 조선을 위해서 그보다 큰일을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친놈의 새끼야 아주 그냥 그 민씨 척족 그 세도 가문에 사람 보는 안목이 그 모양 그 꼬라지인 거예요 오히려 가장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김옥균이 서재필이 이런 애들 다 내쳐 홍영식이나 박영효나 이런 애들 다 내쳐 안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이고 막 끝까지 하고 이완용이 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사람은 왜 경주이십니다 그 정도 족보는 삼성그룹 홍보실에서 다 조작할 수 있는가 아이가 아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발행과는 좀 다르게 흘러갑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억만장자가 되겠습니다 자산규모는 나중에 말씀드리죠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까지는 논문이 수만개죠 신문사 칼럼이나 이런거 정작 이 다섯 대통령의 그림자정부에 대해서는 논문이 없어요 백주모 로스차일드 보고 전세계의 그림자정부래 우리나라 사람들만 미국에 계시는 제미교포들만 내한테 영어로 악플을 다세요 그럼 내가 모를 줄 알고 아시겠습니까 영어로 차단어에 영어도 다 있기 때문에 다 차단돼요 여러분들이 못 봐요 그거 제가 영어 내 차단어가 거의 1760개쯤 되거든요 선풀을 써도 안 돼요 어떨 때는 대한민국 정부의 진정한 그림자정부입니다 여기가 쉐도우 이건 뭐 쉐도우 가버먼트가 전세계 이런 가버먼트가 없어요 삼성그룹 안에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광고기획사 제일기획의 최고 작품은 이병철의 카리스마입니다 그렇게 연출해낸 거 이런 표정 한번 보세요 표정 옛날에 이런 사진 못 내보냈어요 제일기획에서 못 내보내 그랬어요 카리스마 있는 표정이 아니잖아요 이거 보세요 비뚜루 하잖아요 이런 거 맞죠 못 내보내게 했다고 이병철 회장의 이미지입니다 이 사진 이병철 회장 자기 부인 박두울 여사 이분 조카가 있죠 이분 오빠의 아들이 옛날에 박준규라고 국회의장 있죠 박준규 김종필하고 같이 구선의원 그분이에요 박준규 국회의장의 고모 고모 그 다음에 누구예요 큰 딸 내가 두 딸의 아빠다 보니까 훨씬 자식이 많은데 두 딸하고 찍은 사진을 가져온 거예요 이인희 이숙희 이 둘이 첫째 딸 둘째 딸 이 가운데 태어난 게 이맹희죠 첫째 아들 CJ 이재현 의 아버지 이번에 마약 갖고 들어오다가 걸린 이선호의 할아버지 이맹희 이선호 씨 부인이 지금 아마 스카이 무슨 야구하는 아나운서죠 이다희 아나운서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삼성이나 이런 걸 하려면요 족보를 깨지 않으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보통 분들 왜 공부하다 끝나는 줄 압니까 족보 파악하다가 끝납니다 너무 어렵어서 아시겠습니까 족보의 관 이래 저기 이 사람 남동생은 뭐하는 사람 남동생의 부인이 뭐하는 사람이고 남동생 부인이 혹시 전 부인은 없나 뭐 이러고 있으면요 공부가 다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프라이버시 논란하고 항상 맞물려요 어디까지 파고 들어가야 되느냐 아시겠습니까 자 일본의 야만하시 현이라고 하는 현에 메이지 유신 이후에 기업가 집단이 등장합니다 그 기업가 집단을 이렇게 일으켜서 뭐냐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이런 집단들입니다 뭐 들으면 다루 아우 그 사람들을 보고 일본 언론들이 가족 경영을 주로 하면서 가족 경영을 주로 하면서 폐쇄적인 의사 구조를 가지고 그 외부 집단 소위 말하는 전문 경영인이 들어올 경우에 극도의 배타적인 그런 의사 결정 구조가 있다 이런 집단을 일컬어 뭐라고 그러느냐 재벌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본 애들이 그게 지금 그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얘기 들어보세요 대충 맞잖아요 아직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이 기업의 수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얘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내 아들이냐 아니냐예요 맞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세계적인 이야기 그 뭐야 뭐 금수저 뭐 흑수저 뭐 은수저 이라고 있잖아 다이아몬드 수저 요새 금수저만 갖고 안 된다며 다이아몬드 수저 그죠 레드 다이아몬드 그거는 이제 유튜브 구독자 이제 넘어갈 때 십만 넘어갈 때 실버 백만 넘어갈 때 골드 그다음에 오백만 넘어가면 루비 그런데 루비가 다이아몬드보다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루비를 이만한 루비를 줘요 500만 넘어가면은 그래 지금 그 왜 저기 유튜버 보겸이 조금만 더 가자 그러면 루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하잖아 지금 390만 명인가 그 사람이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제이플라가 최고지 예 천만 넘어가고 뭐 근데 이제 여러분 보시면 유튜브 영화 그다음에 퓨디파이 그다음에 티 시리즈 뮤직 요 세 개가 구독자 일억 명이 넘어갔습니다. 일억 명. 하 이건 뭐 꿈에 퓨디파이가 작년 저번 달에 비공식 통계로 광고 수익으로 벌어들인 돈이 백칠십 일억 원. 퓨디파이가 일억 삼천만 명인가 하여튼. 그럴 거예요 백칠십 일억 원인데 기부를 한 푼도 안 해가지고 욕 바가지. 예 기부를 한 푼도 안 해가지고. 죽고 싶나 미국은 또 이 기부가 아주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 벌어도 기부 안 하는 사람 꽤 많아. 꽤 많아 그렇지 않아요? 아 이렇게 여러분 족보 이런 족보 보셨습니까? 족보 보셨습니까? 이맹희 이건희 형제의 상속법적 분쟁입니다.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큰아들. 만맹자입니다. 만맹자. 만맹자. 만맹자예요. 아시겠죠? 만맹자 맹자라고 할 때 그 맹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이 얘가 맞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맹희. 아니 어 그러면. 고 이병철 회장의 선대 회장이 재산 중에 제삼자 명의로 신착돼 있다가 이건희 회장이 이천팔년 만 단독 명의로 변경한 재산은 다시 분할 상속해야 한다. 이천팔년 말 단독 명의로 변경한 재산. 이게 뭐게. 삼성 이름 중에 제1자 들어가는 거. 제1자. 삼성 그룹의 상속은 이미 이병철 선대 회장이 사망 뒤에 완료됐다. 이후 실명 전환한 차명 재산은 상속 다툼의 대상이 아니다. 상속을 다툴 시효가 끝났다. 나 이러니 폐지 한마디로 다 필요 없고 한마디로 딱 하는 건 뭐예요. 첫째와 셋째의 상속 재산 싸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병철 회장이 첫째 아들을 제끼고 둘째 아들도 제끼고 셋째 아들에게 주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따야 이건희가 세종인가 보다. 이맹이를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양령대군이라고 그랬어. 양령대군이네. 아버지한테 개기다가 경영권에서 밀리라는 것도 똑같아.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이미지 출첩 출첩 밝혔어요. 한겨레신문 홈라인이에요. 아시겠죠. 출첩 밝혔습니다. 안 밝혔다고 또 난리.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박두울 여사 사이에 이렇게나 많은 아이들이 뛰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희 맹희 창희 숙희 순희 덕희 건희 명희 이명희의 며느리가 누구 고현정입니다. 전 며느리 그렇죠. 고현정입니다. 고현정의 이름이 등장해도 요렇게 등장하니까 좀 재미있잖아요. 그렇죠. 쭉 읽다가 고현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그렇잖아. 지금 이렇게 딱 놔놓고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고현정이 어느 며느리에게 그럼 100% 이 사람이래. 뭔가 고현정이 나이가 좀 들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맞다래 아닙니다. 막내딸의 정재은 신세계백화점 명예의장. 그러니까 고현정 남편 이름 딱 이러면 생각나잖아. 정용진. 그러니까 정씨잖아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인희 씨. 이인희 씨의 남편이 의사입니다. 강북삼성병원. 삼성의료원. 그렇죠. 의사. 그 다음에 여기 찬여 이숙희 님의 성이 구 씨죠. 남편 성이. 그럼 이게 누구겠어요. LG죠. 그렇죠. 나옵니다. 이 밑에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구지은이라고 하는 이 아워홈이라고 하는 LG도 아닌 것이 삼성도 아닌 것이 삼성에는 급식 전문업체 식생활 전문업체 웰스토리라는 기업이 있죠. 그렇죠. 그럼 아워홈은 똑같은 푸드 전문업체인데 뭔데. 말 그대로 양쪽지만은 좀 자유로운 지분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이 구지은 씨의 첫 번째 남편이 지금 심은하 남편입니다. 지상욱입니다. 국회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상욱 씨가 그쪽으로 장가 갈 때 사람들이 삼성과 LG가 합한 곳에 장가를 가는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뭐 그러고 나서 그냥 이제 또 뜻이 안 맞아서 이혼하고 나오셔서 이제는 또 심은하 씨를 그렇게 부인으로 또 맞이하시는 우리 윤봉기가 보면 참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윤봉기가 보면 참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래요. 저벌가 회장에다가 연예인이란. 아니 뭐 그거는 저기 인천의 윤상현 의원도 거의 비슷한 케이스 아닌가요. 전두환 사회됐다. 전두환 사회됐다. 신교코 사회됐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회사들 이 회사들이 쭉 이렇게 이쪽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인이 씨하고 여기 한솔 그룹이잖아요. 여기가 신세계 그룹이죠. 어 이쪽은 차남 이창이쪽 이쪽 이쪽은 세한미디어인데 이인 이맹인 씨의 이쪽 차남은 세한미디어고 장남 쪽은 CJ인 거예요. CJ인데 여러분들이 그 맏딸이 누구야. 박근혜한테 쫓겨간 이미경이라고. 요번에 기생충으로 완전 완벽하게 복귀했죠. 그죠. 서울의 강북 험지 출마를 자청했던 한 저기 미래통합당 당 이름이 하도 바뀌어서 미래통합당 의원 강효상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기업인 CJ가 없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CJ 쫓겨날 때는 제일 앞장 써놔고 이제 와가지고 국민을 뭘로 보는 거야 도대체. 삼 년 만에 말이야. 다 잊었겠지 미안하지만 모두 다 기억하고 있다. 유튜브에 전부 영상이 남아있는 시대에 뭐 개뿔 같은 소리를 하고. 뭐랄까 뭐 생과 털을 복원하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하다가 너무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어떻게 돼. 네 강북 가라 이래갖고 대구에 있다가 갑자기 날라들어온 거예요. 조선일보 논설위원회 했죠. 그러니까 김형호가 날리지도 못하고 살아남으려면 강북 가라. 예 이라고 온 거지. 강북에서도 생과 털 복원하겠다고 뭐 그건 아니겠죠. 뭐 거의 다툴 시오가 지났다. 이근희 씨는 아직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 안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예 안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예 예 말은 많지만 법원에서 최종 사망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또 없죠. 예 예 함부로 얘기할 수 없죠. 자 그러면 아까 요거를 보셨으니 요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병철 적통? 적통. 어 그래서 뭐해 요거 적통. 정실부인에게서 적장자 논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맹희 그러니까 맞는 종법으로는 맹희에다가 밑에 요기 재현이로 오는 게 맞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요기 건희에 지금 재용이로 갔잖아요. 제일 알 자가 뭐야? 삼성전자 아니에요? 그럼 삼성전자를 어떻게든 상속세 안 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재현이로 가고 이쪽이 재용이로 왔는데 이걸 가지고 이명희가 뭐라고 그래? 재현이가 적통이지. 그런 게 어디에 있노? 물려받았으면 여기가 적통이지. 아시겠습니까? 아니다. 삼성의 적통은 일단 제일 아니겠노? 여기는 아니야 삼성전자야. 삼성전자하고 생명받았으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서울 중구 쌍림동 CJ본부에 이게 서 있어. 이게 서 있어요. 여러분 강남역 거기 한복판에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중구 쌍림동 CJ본부에 있어요. 이 CJ본부 1층에 무슨 본부가 있습니까? CJ가 자랑하는 뚜레주르 본부가 있습니다. 뚜레주르 본부가 딱 써 있습니다. 거기 가면 뚜레주르의 모든 빵을 지점에서도 다 봅니다. 나도 가봤는데 빵입니다. 커피 팔고 그럽니다. CJ 역사관 있고 제일재당의 오늘 이런 거 있고. 예 그렇습니다. 천구백삼십팔 년 삼성 상회가 서울 대구 광역시 중구 필동에서 태어납니다. 삼성 상회의 제일 첫 상품은 거기 저작권이 있는 사진이어서 쓰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내가 안 가져왔습니다. 별이 세 개 여러분. 그때는 다 흑백신문이었죠. 컬러가 아니라 이렇게 별이 세 개 즉 삼성이 아니고요. 삼성 맞지? 그러니까 별표 국수였습니다. 첫 상품입니다. 별표 국수 죄송하지만 박두울 여사께서 직접 국수를 생산하셨습니다. 진정한 가내수공업이어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구 필동에 지금 연세가 90 넘으신 몇 분은 아마 6년 전에 제가 조사를 했으니까 몇 분은 애석하게 돌아가신 것도 같습니다만 소식은 못 듣는데 중구 필동에 어떤 어르신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옛날에 국수 팔던 놈들 아이가? 이랍니다. 경상도 말로. 그 국수 팔던 게 출세를 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르신들은 그렇게 말씀하실만 하죠. 나도 그 공장 가서 두 달 일했어.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내가 보면서 이게 정미소부터 출발을 해서 정미소에서 별표 국수로 갔다가 그리고 CJ 뚜레주르 본부하고 똑같습니다. 국수만 이렇게 도매상처럼 파는 게 아니고 거기 오시는 분들인데 국수도 팝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거기서 이제 내가 말하는 말이 항상 반찬으로 그 마늘 장아찌를 이렇게 국수 반찬으로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들리는 미확인 소문으로는 이 마늘 장아찌는 그 뒤로도 식탁에 못 올린대요. 그때 생각이 나서 못 드신대. 냄새도 기가 막히게 한대. 우리 안주고 다른 사람이 먹는데 누가 마늘 장아찌 했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위 이게 뭐예요. 햇병아리 시절이 있는 거야. 햇병아리 시절이. 소위 1910년이니까 38년이면 이병철 회장 몇 살입니까? 28입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나온 전용기가 28이다. 내가 볼 때. 그건 뭐 압니까? 순진하게 그냥 있는 거지. 그냥 키도 크고 좀 잘생기고 이러면 28입니다. 이라고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8 그런 청년들을 보고 지금의 어떤 그 모습을 보고 니 아이고 니가 뭐한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때 중구 필동에서 저 옛날 국수 팔던 놈들 아이가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하고 지금 이병철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을 그렇게 유명하게 만들고 돈을 벌게 했을까? 전원책 변호사가 썰전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명성만큼 추악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원책 변호사. 나는 전원책 변호사하고는 정치적 입장이 많이 다른 사람입니다만 전원책 변호사의 그 말만큼 내 동의합니다. 누구든지 명성만큼 추악합니다. 세종 빼고 이순신 빼고 진짜로 명성만큼 추악해요. 가장 명성이 높은 영조가 제일 개사이코 새끼 미친 새끼예요. 아니겠습니까? 영조가. 내가 그 사도세자와 영조가 이병철인데 나는 사도세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거기가 중지시켜놓으니까 내한테 와가지고 악플을 막 달아. 여기가 중지되어 있으니 와가지고 단단 소리가 뭐냐면 사도세자가 영조가 네 친구가라는 사람들 제일 많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역사적 지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거예요. 그 강의를 듣고 있으면 이게 영조가 착한 임금인 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아니야. 가장 미친 놈이에요. 그놈이. 아시겠습니까? 나는 우리나라 조선 후기의 모든 폐단이 개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50여 년 동안 나라를 찜쳐먹은 거죠. 내가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돼. 이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네가 뭔데 이런 걸 하냐부터 해가지고. 누구의 지시를 받고 하냐. 윤번기의 지시를 받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누구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냐. 아이고 마 내가 딱 여자 소개시켜주고 탁 결혼하고 이러면 나는 베스트 시나리오가 있는데 아이고 마 그 지시에 따라 서러움이지. 이게 안 돼. 자 적 통을 둘러싸고 보시면 또 요거는 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요게 조각이에요 그림이에요. 홀로그램입니다. 홀로그램. 우리 황작권 홀로그램 뭔지 알죠? 영상 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이게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비춰가지고 있잖아. 마치 존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죠? 조작 영상이 나오는 거 홀로그램.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딱 해놨어. 적통을 둘러싼 자존심 싸움도 이어지고 있다. CJ는 지난해 문을 연 서울 쌍림동 사옥에 이병철 회장의 홀로그램 흉상과 유품을 영상 전시하는 추모 공간을 따로 마련했다. 이재현 회장이 삼성가의 장손임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재현 회장의 누나가 누구야? 요번에 봉준호 감독의 그 이미경이라고요. 이미경 이재현 이렇게 된다고. 왜냐면 앞서 이명희 회장은 94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대 회장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그룹 대권을 넘기면서 니 다음에는 재현이한테 주라고 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한겨레신문 누구야? 김회승 기자의 글을 그대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출처 안 밝히고 인용하면 나중에 난리 날까 싶어. 그래서 원문도 내가 이렇게 가져왔어. 꼴백이 싫은데. 아시겠습니까 원문대로 가지고 이게 이렇게 막 html이 막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 좋아요 pt가 그래도 가져왔어 분쟁 생길까 봐. 그랬네 자 오십삼 년 제일재당 지금 cj 그죠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가 팔십 칠 년도에 승계합니다. 이것도 십일 월 달입니다. 구십삼 년 제일재당 cj 분리독립을 합니다. 구십삼 년에 분리독립했는데 이 인터뷰를 언제 했다고? 구십삼 년도에 했다고. 제일재당이 분리독립하자마자 자기 대권은 재현이한테 죽이로 했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큰아들이. 이건희로서는 보통 골칫덩어리가 아니죠. 우이씨 아니 사실이 어쨌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안 그렇습니까? 있어요. 누구든지 보실 수 있어요. 쌍림동 그 빌딩에만 가시면 돼. 뚜레주르 커피하고 빵 이렇게 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맛있어요. 천국에 오십삼 년 일본 미쓰이 그룹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십삼 년 일본 미쓰이 그룹. 유엔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가 ghq입니다. ghq의 대장 누구? 더글러스 맥아더. 더글러스 맥아더. 더글러스 맥아더가 총대장 장군으로서 우리 미군정의 하지 장군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그렇죠? 비슷하죠? 그 다음에 행정장관으로서 온 사람이 라이샤워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라이샤워라는 사람이 러시아계 미국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그래갖고 돌아가서는 하버드대학교에 가서 동아시아 학과의 안에 일본 전문과를 세웁니다. 페어뱅커스가 중국 전문과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일본과를 세우고 그렇게 해요. 라이샤워가. 이 라이샤워가 판단할 때 1947년도에 그 보고서를 내죠. 1947년도에 일본 제국이 미국을 대상으로 하고 동남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더 나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적극적 행위를 펼치면서 제국주의를 펼쳐나갈 수 있었던 제1의 원인은 이 새끼 때문이다라고 나옵니다. 미쓰이, 스미토모, 미쓰비시 이 4개의 완전한 해체만이 어떻게 해야 돼? 다시는 일본이 무장할 수 없을 것이고 다시는 일본이 일어설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가더가 단순하잖아. 없애버렸습니다. 불러가지고. 해체하다 도장 찍어. 도장 찍어가지고 해체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고 하는데 다시금.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그 이 뭐라 그러는 누구야. 푸르먼 행정부가 전쟁이 50년에 일어났는데 51년 12월이 되도록 끝나지를 안 해. 중공군까지 들어와가지고 이거 난리통이 나버렸어. 베트남하고 그 오딘디엠에 있는 베트남 그 다음에 지양제스가 있는 타이완은 자꾸 중국 남부를 통해서 본토로 쳐들어가재요. 이참에. 왜 북부군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한반도로 들어오니까 남쪽으로 우리가 쳐들어가겠다. 그러면 아마 중국군이 이렇게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렇게 아예 합작으로 합공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합공을 하자. 그래서 트루먼이 야 이거 이러다가는 제3차 대전이 일어나겠는데 이거 안되는데 안되는데 하다가 결국 가져온 게 뭐냐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들고 나옵니다. 왜? 전후 일본을 경제력을 완전히 약화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돼? 한반도 동북아시아에서 평화국면이 도저히 되돌아오질 않는다. 일본을 다시 1900 몇 년? 17년에서 19년 사이에 일본으로 돌린다. 19년 사이에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한 강대국이었어요. 외교적으로. 외교적으로 우리 한반도를 식민지화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꺼릴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막 살았어요. 진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막 살았습니다. 최근에 영화 1917년이라고 영화 썼잖아요. 왜 1917년일까요? 이런 제가 화두를 하나 던지죠. 제가 요새 멤버십 구독자들을 향해가지고 미국 대선 경선, 민주당 경선의 보고서를 한 번씩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구독자께서 우리 그분 성함을 제가 여기서 드는 건 조금 불안적이 안 될 것 같고 이랍니다. 일본 투자금이나 일본 펀드에 강대한 사람이 후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독도 문제라든지 뭔가 한일 간의 분쟁이 있다든가 이럴 때 미국이 더 이상 과도하게 일본 편을 드는 게 없지 않겠나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이 과도하게 일본 편 들었다. 자 1917년은 어느 나라 영화입니까? 미국 영화죠. 할리우드 영화죠. 어느 펀드가 거기 들어갔나요? 일본 펀드가 거기 들어갔죠. 왜 하필 제목이 1917년이야. 샌 맨더스 우리 할아버지의 이야기해도 될 텐데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어. 1917년에 제1차 세계대전 승전국 시절에 일본으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샌프란시스 광화종의 핵심입니다. 거기에서 자 제1의 일본 강화의 원칙으로 사십팔 아 사십육년도에 없애버렸던 게 어디에요?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아니에요. 그걸 다시 살리는 것이 첫 번째 작업이에요. 다시 살려요. 다시 살려요. 뭐로 살리나요? 1952년에 다이 있지 제1그룹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1953년 회사를 세우는데 이병철 회장이 회사 이름을 뭐라고 하죠? 제1재당. 이거는 친일파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그 설탕을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설탕을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일본 상품, 일본 제품, 일본 기술자를 다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원활한 무역을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저 새끼들이 원래 친일파여서 그렇다. 그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저거를 제1재당을 만드는데 어떤 일화가 있느냐 하면 제1재당을 이렇게 합니다. 기계를 가져오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못 가져온다. 우대의 외놈들 그 기술을 받아갖고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일본 기술자가 와야 자, 봅시다. 저 카메라를 우리 황은경 작가가 잘 다룬단 말이에요. 지금 카메라를 가져왔어. 그런데 황은경을 데리고 올라니까 황은경이 일본 사람이라 치자고 이승만이 거절하는 거야. 비자를 안 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백이성 강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들어와서 이 사람이 뭐 그거 할 것도 아니고 이따가 갈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 보증을 할게요.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뉴얼이라도 한 권 보내달라, 이거야. 그 책 있잖아, 이런 거. 이런 연설의 매뉴얼, 나만의 연설문을 써라. 아, PPL 소리 듣는 거야. 협찬금 하나도 없고 내 돈으로 샀는데 협찬도 없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너무 웃기니까 갑자기 말이 끊어졌어. 네가 웃지 말았어야지. 그래가지고 그 제1재당의 기술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매뉴얼을 봤어. 우리 사람에게 설명서 보면 바로 압니까? 모르죠. 아니, 뭘 생산을 해봤어야지. 이병철이 고향 돌아와서 행거라고는 노름밖에 없는데 뭘 더 알아. 안 그랬으면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한국 기술자 한 명에게 이걸 보여줍니다. 한국 기술자가 사회비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줄도 치지 마라 그러고 이거 째지도 말라 그러고 접지도 말라 그러고 옛날에 책 보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고 하나하나씩 봅니다. 어찌어찌해야 되던데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한 달쯤 있다가 뭘 하느냐 하면 한국에 기술자를 보내가지고 일본에서 교육받고 돌아오는 건 내가 허락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고. 그래 한 달 있다가 갔다 왔는데 처음에 일주일 동안 생산이 안 돼. 온 사람들이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그걸 쳐다보고 있었어요. 설탕이 나올 거라고. 제 생각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책상 색깔의 요런 조청 물단지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씨 된 다음에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일본 기술자를 이게 왜 우리 잘하는 말 있잖아 사람 불러야 되나 일본에 사람 못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엄청나게 울고 불고 이라고 했는데 거기 왜 용접하시는 분 있죠. 그럼 그거는 제일 제당하고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잖아. 용접하시는 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설탕을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에요. 그 북한 사람이었대. 그 사람 그래갖고 다들 왜 이렇게 쳐다보면 그 조금만 넣어보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넣고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조금 더 늘려보고 처음부터 그냥 한 박스를 다 넣어버리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오 맞네 이래서 조금만 넣었더니 설탕이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제1제당에서 이사대우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용접공 생활은 이제 정산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예지 강사의 용접공 비하 발언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그만큼 머리가 좋고 산업현장에 있어서 응용기술이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용접하시는 분. 주예지 강사는 뭐 공부 못해 하면 용접이나 하지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수학강사의 이상한 말인 거죠. 제가 딱 그래서 내가 이 일화를 듣고 용접공 이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내가 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제1제당 53년에 설립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들도 제발 제1이라는 말을 빌려가지고 저렇게 친일적인 사고로 시작해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글을 좀 보지 마시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삼성이라는 회사를 마치 잠재적 범죄 집단처럼 막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젊은 세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안 된다고 자, 일제시대 소비시장 한반도 자, 보세요. 미스의 소비시장입니다. 한반도, 만주, 중국, 동남아, 일본까지입니다. 소비시장이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에 이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일본, 동남아, 미국, 캐나다로 바뀝니다. 이 세계지도 이게 미스의 스미토모 미스의 스미토모 인슈어런스 그룹 모든 산업이 진출하고 공장이 진출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뭐가 진출할 수밖에 없어요? 인슈어런스 생산물 책임보험 제조물 책임보험 유통 책임보험 각 자동차에 전부 다 자동차 보험 그다음에 공장에 어떻게 해야 돼? 공장 화재보험 설비보험 다 들어가죠?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동남아시아 있고 요건 요 뭐야 유럽이 있고 이천십구 년 이천십구 년 유월 일일의 통계니까 요기 미국은 그걸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까 캐나다가 들어갔죠? 요 요 도시 어디예요? 토론토 그죠? 토론토가 요기 있잖아 토론토가. 그래서 고 뒤로 약 칠십 년 동안 뻗어나간 규모가 유럽하고 남미에 불과합니다. 그 정도로 미국이 미스위를 확실하게 밀어주고 그 미스위를 밀어주는 세계적 흐름에 이병철이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그걸 들여다보고 설탕 제조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삼성의 시작이에요. 이게 삼성의 시작. 그럼 제1재당은 어떻게 처음에 시작됐나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고 있어요? 삼성상회에서 국수를 팔았다. 별표국수 했다. 정미소 했다. 그래가 다 말아먹었다. 하나 사업을 시작한 게 뭐냐 하면 일본 자동차 조립해가 중고차 이렇게 대충 만들어가지고 우리 트럭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렇게 했다. 뭐 그 정도? 1953년에 제1재당에 그 용접공 하시던 분이 이사로 갔다. 그래서 평생 거기서 이사대우로 지냈다라는 것과 같이 서울에서 한국전쟁 때 이병철 회장이 몇 번 죽을 뻔했습니다. 북한군한테. 몇 번 죽을 뻔했습니다. 두 번인가 실제 포로로 잡힌 적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잘 도망당기고 잘 빠져나오도록 당시 삼성상회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던 위대식 씨라고 하는 분이 이거는 뭐 좋은 얘기니까 실명을 얘기해. 위대식 씨라는 분이 어떻게 돼요? 끝까지 이병철 회장을 경호해가지고 빠져나옵니다. 서울을. 구일 동안 공산군 때문에 죽을 고비를 세 번을 넘겼기 때문에 평생 이 사람은 제1의 국시가 뭐야. 반공이야 반공. 공산당은 안 돼. 그러니까 위대식 씨가 또 그때부터 완전 비서실에 이거는 이제 기용이 되고 그 뭐야 이병철 회장 작고할 때까지 이병철 회장이 절대로 이 사람을 건드리지 마라. 할 정도의 됩니다. 내 생명의 은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미스 이스미토모 보험 그룹이라고 하는 것만 딱 보시면 삼성이 처음에 해외 주재원을 설치했던 곳하고 거의 일치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거의 일치합니다. 그거는 삼성도 따라한 겁니다. 미스이가 한자로 뭡니까? 삼정이지 않습니까? 미스 비시가 삼성. 거기 뭐예요? 한자로? 삼환이죠. 그죠? 삼정 삼환 밑에 삼성입니다. 그건 삼성부터 따라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실리콘밸리를 왜 구로밸리라고 해요? 그 실리콘밸리 따라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친일이냐 아니냐. 제가 누구보다도 반일운동에 앞장서는 사람인데요. 이걸 친일이라고 보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시간에 나오겠습니다만 신교코 회장의 친일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도 그냥 간단하게 아 몰라 다 복잡해 이 새끼들 친일파야 이래버리면 여러분들은 이제 배우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부터 그렇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건 몰라 몰라 이 새끼들 다 친일파야 이건 뭔지 아세요? 미디어 일리터러시라고 그래요. 매체를 읽어내는 눈이 오는 매체 문맹이라고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 행간을 비트윈드 라인즈 이 행간을 어떻게 읽어내고 이걸 어떻게 판단해가지고 내가 남한테 강의하는 수준까지 가느냐 이게 어떻게 되는가요?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를 우리나라 고유어로 번역하면 뭘까요? 내가 언론이다. 내가 언론이다.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는 언론이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언론이 아니야. 아니에요. 지금 찍고 있는 유튜브가요. 그런 고정관념을 탈피시켜버린 거예요. 내가 언론이에요 내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자 이게 삼성그룹의 부의 원리인데. 요 부의 원리까지. 예고편으로 하고 오 분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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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